아 잡혀왔어 야아 잡혀왔어 이사람 쪼금 나 나보다는 좀 낫다 단계가 낮아 슈보드로 자 이번에는 패드로 할게요 저기 이제 해킹할 수 있는 이제 내가 해킹을 합니다 저 사람은 허화볼판이 있으면 안되는데 어 걸리면 안되 아 저거 어떻게 하지 네 npc로 보여요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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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야 돼요 이니시에이트 여기 있으면 걸려 오히려 여기 있으면 걸리고 여기 시민들처럼 행사하는게 나아요 차라리 여기서 사람처럼 왜냐면 이놈이 차를 검색할거라고 여기 근처에 차가 많거든요 여기서 시민처럼 걸어다녀 이거 운이에요 네 아직 지금 적용 못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이렇게 시민처럼 조용히 걸으면 그 사람이 나를 엄청 찾아다닐 찾아다닐 겁니다 자기만 피어스로 보여요 맞아요 사람 많은 곳에 숨어있는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배불뚝이 아저씨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자 여기 선 넘어가면 안 돼요 선 넘어가면 안 되고 저봐 차 계속 찼잖아 차를 계속 찼잖아요 그럼 나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여기 저 선 넘어가면 안 돼요 선 자 여기 트럭이 숨어있을게요 아 아니다 걸렸다 아 미치겠다 걸렸다 자 쟤 나 쟤 못찾았지 쟤 나 못찾았네요 쟤 나 못찾았어 쟤 나 못찾았어 나 못찾았어 원 좁아지고 있어 자 차타고니는 튈 준비해야되겠는데요 걸릴 것 같애 지금 원이 좁아들고 있으니까 걸려요 자 걸렸어요 걸렸고 해킹 실패예요 자 이제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면 돼요 어 뭐야 어 도망가면 돼요 해킹은 실패예요 피하기만 하면 돼요 해킹 실패고 아 저거 되게 빨리 오네 야 이거 게임 많이 해뒀구만 에이 참 잠깐만 거기 있으면 내가 아아 어떻게하지 이럴수가 스팀파이프를 좀 써줘야되겠는데 그러면 차가 너무 안좋은 차야 아아 운이 별 안 따른다 8,7 아 됐다 도망가는건 해커가 유리하죠 오케이 자 50% 성공 해킹은 제가 못했어요 해킹은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포인트를 조금밖에 안주네 왓츠 독스님 반갑습니다 크라임 디텍티드 크라임 디텍티드 한번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저 스토리 다 안 깼어요 아직 2막 2막에 아홉번째 까지 이제 그거 할 차례 네 노아드님 반갑습니다 네 책스초코님 추천버튼을 저기찾기 부탁드려요 구닥다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적용해 볼게요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는 스샤사를 어떻게 넣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거 나중에 천천히 알려주시면 유튜브 1,2화를 제가 수정해서 하면 되죠 유튜브에서 잡아 오늘도 해킹하자 지금 아까 해킹 방금 했어요 제로니머님 반갑습니다 총 쏘면은 소리가 날텐데 이거봐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잼컴스 했고 아니야 이거 잡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내가 저걸 노린거지 저는 총을 요걸로 맞춰놔야되요 자 해금 됐을텐데 해금 20개 다했지 성과 잠금 해제 완료 행동대화 요거 하나는 완료했어 음 크라임 디텍션 이벤트에서 참가 자 멀티를 해보겠습니다 1대1 해킹 아 이게 가장 재밌어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애청자분들을 하고 저 데스매치 아니 저기 뭐야 깃발 뺏기 해야되는데 어 잡혔네 시작하자마자 잡혔어 기다렸다 한듯이 네 MBGN 한 3까지 해봤어요 자 이건 키보드 마우스로 아냐 키보드 마우스로 하면 안되고 아 쟤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가냐 자 저사람 질주하고 있네요 어 됐다 가자 네 이제 ctos 모바일 해보세요 재밌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 어 일단 저놈 내가 시민 행세를 해야되는데 하여튼 머리를 잘 써야돼 대가리를 잘 굴려야돼 내가 시민처럼 대충 이렇게 아 여기까지는 좀 빨리 가도 돼요 엇나가도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핸드폰 열고 저한테 오네요 자 오죠 저한테 저한테 오면은 해킹을 해킹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 못했네 해킹 못했네 해킹 못했네 아 제가 자꾸 빨리 에이 잠깐만 아 시간 남아있어 저 사람이 절 박아서 제가 시민인줄 아나봐요 절 아직까지 시민으로 보는데 자 지금 해킹 에이 벗어나지마봐라 야 어디있어 너 오케 헤헤 헤헤 자 이제 여기서 저 차 빨리 바꿔타야돼요 저 빨리 바꿔타야돼요 아 잡힌다 잡혔다 아 미치겠다 아아 이게 아닌데 아아 이게 아닌데 떨어진다 아 이거 너무 좀 운이 안따랐어 어우 내 발 발 8킬로 내 발 밟고 제꺼 닉네임이 이겁니다 조터님 반갑습니다 어우 어이없게 졌네 다시 내가 이거 고수 될거야 내가 해킹을 많이 하시면 돈을 많이 모아요 핸드폰 열고 다니시고 배터리 같은거는 다 떨어져 가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그 다시 차고 블락킹 블락킹이나 파이프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쓰면 안되고 어 잡혔어요 방 자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귀요미님 반갑습니다 저어기 있네 하유 아니면은 내려서 내려서요 해킹을 하고 여기로 도망갈까 자 도망갈게요 이쪽으로 올거니까 숨어있을게 했습니다 여 올라가자 아 여기 숨어 잠깐만 여기 숨어있으면 될라나 유튜브요? 아 그거요 싱글만 한패 했구요 그 저기 멀티플레이어는 유튜브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멀티플레이어는 제가 아프리카로 하기 때문에요 아 나 걸리겠는데 잠깐만 헉 쟤 지금 사용하고 있네 자 잼컴스 썼어요 잼컴스 쓰면은 저 사람이 나를 못보지 아 나 걸리겠는데 잘하네 아프리카에서는 한글 패치하면 걸리거든요 그 저작권을 저촉이 돼서 범위가 줄어들고 있어 만약에 여기 올라올거 같으면 빨리 내려가 버릴게요 내려가서 차 탈게요 카메라로 날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아 아 자 이 사람 어디있을까요 날 못찾고 있는데 아 나 이게 성공하는거 아니야 지금 운이 좋았어 괜찮은 장소를 이거 운이 좀 따라야되요 운 나쁘면은 깨지도 못해 범위가 줄어들고 있죠 범위가 줄어들고 있죠 아 지금 저 사람은 난 찾을래가 난리지기고 있다 지금 에헤이 여지같으나 에헤이 여지같으나 이만 올라오지 않으면 돼 어 찾았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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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 야아 자아 크으 아 나 계속 지내 이거 오케이 어 잠깐만 아 여러분들 난 지금 그거 걸렸어 해킹 걸렸어 저기있다 찾았다 어 뭐지 어 너는 성공적으로 어 왜 내가 졌어 아 테일링이야 아 끊겼네 테일링은 뭐지 나 테일링은 안해봤는데 네 반갑습니다 다시 거셔야 되겠는데 어 네 했어요 우후 패드를 써야겠군 근데 내가 운전 내가 gta5를 한 경력으로 이거 저 잘하는 분이 있는데 쿠로이상님인가 저분 이거 만렙이에요 이거 저 뭐야 경찰차 SUV 말랩이면 진짜 힘들어요 하기가 이런 스티파이프 미리 터뜨려주고 터뜨려주는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당할 수도 있으면 헤헤 자 이제 경찰이 날 쫓아오고 가운데로 가면 안 돼 알띠님 반갑습니다 저 쿠러기장님이 잘하는데 시민 안 쳐야되나? 아 시민 그렇지 레이싱이 아니고 저기 추격전 경찰의 추격을 받는 그런 미션이에요 지금 핸드폰으로 누가 하고 계시고 아하이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바닥 터질거 조심하고 오케이 잘하고 있어 truths 깔끔 따돌렷다 순서 순서 문 공격 중 뒤집어월른 문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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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일부러 내가 일로 피해다니는거에요 이렇게 슝 너무 가운데로 들어가면 걸리니까 어 저분 튕겨나가신 아싸 경찰차 하나 그 했고 아닌데 아 튕겨나가신거 아니죠 튕겨나온 헬기가 움직이지 이상한데로 움직이니까 와 이거 길다 아직 안 끊었어 피말려 우우 예뻐 영상 예뻐 영상 또 찍어서 올려야겠네 근데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에 문제 생겼어 안올라가요 업로드가 그래서 지금 막 곰이인데 영상 찍어놓고 많은데 나 아 왜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될까 자꾸 1%에서만 남거든요 아시는 분 계시나 아프리카 생? 그러면 저 그거 있어야 되는데 캠 있어야 돼 캠 뭐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해결이 안돼요 해결이 안돼요 아야야야야야 아 재부팅해도 안돼요 지금 며칠째 안되고 있어 며칠째 며칠째 안되고 있어서 어 이거 차 봐라 야 이 차 뭐야 어 이거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어 저 차 아 이겼다 아우 겨우 이겼다 잡혔다 제가 해킹을 건거에요 아 뭐야 아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야야야야 야 쟤 어디가냐 아 여기여기 옆에 옆에 숨어 에헤이 못찾고 있구나 그래 헤매고 있어 100%될 때까지 난 도망가 준비할테니까 시동 끄지 않고 왜냐면 시동을 끄면요 아 시동을 끌까? 시동 켜기까지가 4초가 걸리니까 온다 싶으면은 포기해야 돼요 시동 껏어요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아 나 걸리겠는데 걸릴거 같죠? 아 잼 아 잼 걸었어 잼 걸었어요 지금 백도우 안되고 있어 잼 걸어서 저사람 올거 나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 도망가면 돼요 자 이번엔 내가 내가 잼 걸면 돼 있다가 저사람 한번밖에 못쓰니까 얘 걸릴거 같죠? 걸릴거 같으니까 그냥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됩니다 이제 못잡지? 아아 저거 빠져나기 힘든데 도망가야 돼 됐어요 10 9 8 7 6 4 아 해킹은 실패했다 일단 해킹은 실패했지만 도망갔어 이러면은 이정도면은 현상 유지는 돼요 포인트는 많이 안줘도 해킹 되게 어렵거든요 100%까지 걸리면 안돼 엥가넷은 다 걸립니다 진짜 90%에서 걸리거든요 범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.